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UN 세계 행복지수 TOP 20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위 프랑스 6.69 19위 벨리에 6.83 18위 미국 6.95 17위 체코 6.97 16위 영국 7.06 15위 아일랜드 7.09 14위 캐나다 7.10 13위 독일 7.16 12위 이스라엘 7.16 11위 호주 7.18 12위 오스트리아 7.27 9위 뉴질랜드 7.28 8위 룩셈부르크 7.32 7위 스웨덴 7.36 6위 노르웨이 7.39 5위 네덜란드 7.46 4위 아일랜드 7.55 3위 스위스 7.57 2위 덴마크 7.62 1위 핀란드 7.84 한국은 5.85 로 OECD 국가 37개국 중 35위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네요 이번 조사는 10점 만점인데 우리 한국은 한 반 조금 넘는 순위 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반 이상 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번 조사 때는 7점 이상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